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플리즈, 던, 픽, 미, 억 뭔가 하나도 안 맞는 거 같애 놔둬요! 생각해봐요? 어렵다 이거 오우 come on i can take anything you throw at me 어렵네 oh please don't pick me up throw me around do you think i care come on i can take anything you throw at me leave it i'm not worth it oh A.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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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 이거 하나가 하나가 자꾸 안되네 하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으씨 얼마나 하나가 하나가 안되네 하 Moto 여름뱁저시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안 돼 원래 안되는거 아냐 이거? 원래 안되는거 아닐까요 이거?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네 컴온! 내가 아무것도 가져올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두 종류면 하기 쉬운데 그니까 앞뒤로 해가지고 두 종류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세 종류여가지고 확 어려워지네 엄청 어려워지네 컴온! chuck me about I dare ya!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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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i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0.00 $20.00 $20.00 GO ON! DO YOUR WORST! 슬플라이브를 제 아름다혜에 도망가라 언따에 도망가라 왠지? 와... 어렵다... 씨... 와우씨... 열받게 하네 이거... 어? 안 나오는데? 어디갔어? 아우씨... 하나가 안돼... 이런... 진짜... 그지같은... 안에... 네... 캐스트 준 놈 개맘으로 던져주세요... 아... 퀘스트가 아닌거고 그냥... 앞에 있더라구요... 저렇게... 아홉개 다 맞춰보라고... 여기 뭐가 있네... 여기 뭐가 있네... 저쪽으로 스트라이크를 해야되거든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날려야되요... 자... 보자... 휴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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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아... 살짝 아쉬운데... 저쪽으로 안 날아가네... 저쪽으로... 아... 아... 안녕하세요... 세진이 안녕하세요... 아... 나 일찍 자야되는데... 큰일났네 이거... 자... 자... 공굴리기 공굴리기! 휴우... 자... 부셨죠 부셨죠 부셨죠? 부셨죠? 빠샤... 오우야... 와... 이게 안맞는다고?! 진짜... 헐... 터나오네... 찬양물을 안만드냐구요... 찬양물을 안만들어요... 네... 찬양물을 안만듭니다... 이거... 뭐야... 나 이거... 헐... 어... 아니구나... 얘네들의 욕구를 갖다가... 잘 확인해줘가지고... 뭐가 지금 부족한지... 한번 볼게요... 뭐 부족한지 봐가지고... 잘 채울자... 일단 지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거 같거든요? 지들이 알아서 지금 잘 만들고 있는거 같은데... 사가소를 만들어줘야돼... 묘지... 자... 묘지를 하나 하나 만들어주고요... 얘네들이 지금 알아서 잘... 먹고 살고 있는거 같거든요... 작업실에서... 가까운거 가지고... 만들어줘야돼... 뭐지? 릴루님... 갑자기 뭡니까? 뭐... 잘못 먹었어요? 족제 기적으로 써가지고... 채워주고... 야... 너 와무 믿지? 이 자식... 어? 와무 믿냐고 이 자식아! 어... 믿습니다! 여기서 살아잡을 수 있나 한번 시험해볼게... 뭐야... 어디갔어... 이거 어디갔지? 커서가 잘 안보이네... 거기다 폭포수에다 떨궈보려고 했는데... 잘 안보이네요... 이리와봐... 날려볼까? 이리와... 자... 엄청난 믿음을 줄 수 있게... 자... 사람을 한번 날려볼께요... 사람을... 거기다... 여기서... 우허오오오 안 죽었지! 어 살았네? 오 대박 살았어 제가 원래 착한데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심심하잖아요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근데 심심하니까 한 번 보여드리려고 한거에요 돌갔다가 돌굴러가기 한 번 또 해봅시다 볼링 한 번 쳐볼게 볼링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오케이 오케이 부셔라 부셔라 오케이 좋았어 자 지금 부셔버리기 아 이게 근데 어차피 상대 마을 부수고 아 지금 방어막 졌죠 지금 자꾸 부서되니까 방어막 치고 이러는데 여기 지금 이게 완성이 돼야돼요 이게 완성이 돼야돼요 이걸 갖다가 꺾어가지고 목재를 갖다가 계속 고충을 해줘야될거 같아요 이런식으로 빠르게 가가지고 이런식으로 빠르게 가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야돼요 노력해서 파월로 초토화 시키자구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얘네들 지금 내 자원 자꾸 가져가고 있어 치사하게 이렇게 이것도 뽑아서 여기를 빨리 완성을 해야되거든요 지금 5600개 남았죠 3천? 얼마 안남았죠? 빨리 빨리 완성하자 저거 여러분들 저 내일은 돌굴러가기 하기 자 과연 스트라이크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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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제대로 스트라이크다 스트라이크존으로 싹 빨려 들어갔죠 그냥 목재 지금 이제 다 넣었고 저거 완성되면 이제 확장 될거에요 슈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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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샤 오케이 때렸다 네 때렸죠 튕겨나가긴 했는데 맞은거 맞지? 들어 못봤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여기 이 맵에서 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많이 없어요 네 저장소는 튼튼하네 그러니까요 자 슝 돌굴러가요 돌굴러가요 빠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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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게 안맞는다고? 진짜 말도 안돼 이게 요 사이로 쓱 지나가네 그냥 와 와 이거에 딱 맞춰야되는데 저기 안맞네 너무 세게 던진다고요? 세게 안 던지면은 저게 맞아도 그거에요 맞아도 생각보다 안 부서져요 세게 안 던져요 세게 안 던지면 안 부서져 그래서 그래요 여기다 가지고 そして 이사 ㄴ ㅅ ㅅ ㅅ 골격지 산 자고싶다 불격치 4까지 만들어서 밭을 갖다가 또 만들어줄게요 여기는 식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밭을 좀 만들어주고 좀 만들어주고 쪼그맨 마을도 하나 만들어주고 쪼그맨 마을도 하나 만들어주고 쪼그맨 집도 하나 만들어주고 작업실 여기 있을텐데? 작업실 작업실에 지금 작업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볼 테니까 아무것도 안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너 여기다가 여기 들어가면 어어 야 뭐하냐 뭐하냐? 아니 뭐하는건데! 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이런식으로 해놓고 제안합시다 목재기적 오 오 오 오 목재기적이 있었네? 이거 여기다가 목재가 근데 진짜 적다 목재가 진짜 적네요 목재가 진짜 없다 뽑아가지고 목재기적은 완전히 못지 확장하고 있잖아 아휴 아 애니깃다 근데 지금 너무 늦게까지 했어요 저거 너무 늦게까지 했는데 아 오늘 일찍 일어나요 이거 밤새우고 그냥 출발해야 되는구나 아 큰일이네 이거 원래 일찍 끌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재밌어가지구 늦게까지 했네 미라클슬리 미라클슬리 신전 안으로 들어가자 신전 안으로 들어가자 신전 안으로 안들어가죠 들어가자 이것도 약간 시간 가는줄 시간 가는줄 모르고 하는 게임중에 하나죠 내일은 전주로 갈건데 전주에서 뭐 할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에서 방송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 오라고 했던 사람이 방송 켜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방송 켜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니지 아니지 그 뭐냐 거기 안에서 방송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모르겠네 일단은 과정을 했죠 전주에 여자 만나러 갑니다 여자 만나러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제 내일 12시까지 전주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내일 12시까지 11시까지는 전주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최소 9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9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 같고 네 9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 같고 네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다 interprets 예 nuts 182 즉 예